네 여러분 일당백을 다 잘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트리션 강의에 앞서 저의 제목을 Love Your Body, Enjoy Your Life 이게 저희가 유산을 하면서 저를 사랑하고 저의 삶을 사랑하면서 생긴 모티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주기에 어느 부분쯤에 있으신가요? 혹시? MG? 그 다음에 뭐 XY세대, 베이비분 세대 이런 거 우리 다 이야기 요즘 많이 하죠. 네 충분하십니다. MG. 저도 MG입니다. 정부 24에서 생애주기 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5세부터 글쎄 중장년이라고 합니다. 중장년을 이렇게 어린 나이로 정했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하고 통계청에서는 여기 초록색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중장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살짝 10년 뒤로 한번 볼까요? 지금은 저출산 시대이고 이들은 나중에 고령에서 노인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역삼각형, 인구 밀도가 역삼각형이 될 것이냐. 사실은 조금 염려도 되는데 분명한 건 40% 이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중장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핵심 연령이다. 물론 여기 아니신 분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30대에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45세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저는 놀러다니고 놀러다니고 그 다음에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더대로 이렇게 즐겁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중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님, 저도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케어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부모님을 모셨지만 내 자식들은 나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부양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제발 독립해서 나가 살아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저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부모님 옆에 살까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중년들은 분명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데 쓸 돈도 너무 많고 저희 아들보다 제가 쇼핑을 덜해요. 분명히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년의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빛나야 될 중년의 모습인데 이렇게 옆에 저희 남편 모습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들이 겪어야 되는 이중고로 중년의 건강 상태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피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눈이 안 보여요. 노안. 그 다음에 비만. 왜 이렇게 또 살은 내 옆에 있는지. 그리고 당뇨나 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지방간 염증. 이 중에서 내가 제가 몇 가지만 표시했는데 이 중에서 모두 다 내가 완벽하게 나는 자유롭다.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 정도는 다 고민을 하고 있으실... 어? 있으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있으시면. 네.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좀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30대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서 늘 피곤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24시간 동안 몸이 긴장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 스트레스 좀 있었고 책임감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 힘들었던 시기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좀 힘들었냐면 두드러기.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건 두드러기. 그 다음에 머리 안에는 지루성 피부염.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입 주위에는 주사비라는 빨간 코라는 술도 안 마시는데 늘 여기 코 주위가 빨개요. 그런 병을 제가 앓고 있었어요. 굉장히 심하게 10년 넘게 앓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긴장을 하다 보니 어깨부터 허리 통증 그 다음에 이거 다리까지 넘어가서 다리가 많이 부었던 기억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이걸로 지금까지 고통을 밟는 것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사실은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더 많이 흘렀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로부터 두드러기나 그 다음에 빨간 코나 허리 통증 이런 걸로 보다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은 과거에는 이랬어요. 좀 당겨 보시면 네 이거 제가 좀 이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 코 주위가 이렇게 빨간 이런 빨간 코라는 그런 병명으로 늘 스테리드이나 이런 걸 많이 먹었던 때인데 세상에 놀랍게도 제가 유산화를 만나고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냐 그게 그 요거지 앱 앱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찍은 건데 너무 놀라워서 이거를 딱 찍은 다음에 저희 소개해 주신 분한테 와 유산화 정말 대단하다 이거 뭐야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워서 제가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널널하게 제가 생겼었어요. 77 사이즈. 그래서 가릴 거 가리고 이렇게 놀러다니고 놀러다니고 이랬었던 제가 어떻게 됐냐면 유산화를 만난 다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좀 살이 빠지고 그냥 피부가 좋아지고 하니까 생기가 넘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것도 스냅사진이에요. 어디 뭐 보정이나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제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때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건강과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거에 관심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제가 그 방법 제가 어떤 거를 먹었고 어떤 걸 했기에 이렇게 활력이 있는 중년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의 몸을 조금 알면 도움이 돼요.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죠.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계 그 다음에 근력계 이런 것처럼 해서 개통 그리고 그 안에 위장 피부 이런 걸로 기관 그리고 저도 이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유전병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된대요. 글쎄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어요. 무슨 검사일까요? 여러분 아파서 내가 이 병이 있는지 악성인지 그 다음에 양성인지 검사를 해야 돼. 뭘 보고 알 수 있죠? 바로 조직검사 조직검사를 하러 병원에 갑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포가 건강하면 조직이 당연히 건강할 것이고 조직이 건강하면 기관 그 다음에 기관이 건강하면 개통 그 다음에 나의 몸도 당연히 건강해짐으로 결론적으로 내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몸이다 이거를 우리가 전제를 해놓고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말은 좀 빼고 세포가 좋아하는 거 먹고 세포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쉽게 그런데 세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빵을 아주 좋아합니다. 빵 좋아하는 거 아니죠. 세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 꼭 먹어줘야 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에너지를 내는 대량 영양소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대량 영양소가 생체 이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비타민하고 미네랄 미량 영양소를 꼭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요즘은 순환하고 대장 기간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하고 물까지 이렇게 7대 영양소가 바로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입니다. 이거를 골고루 충분히 먹어주면 되는데 실상 이렇게 7가지를 충분히 먹어주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 다음에 또 세포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세포가 싫어하는 건 우리가 안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숨만 쉬어도 나오는 활성산소입니다. 저는 지금 활성산소가 엄청 나오고 있겠죠. 이 자리는 제가 활성산소가 엄청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현대인들은 왜 활성산소가 이렇게 나오냐면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중금속 그 다음에 음주 후변 과식 이런 걸로부터 활성산소는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도 활성산소가 나오니 사실은 활성산소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중화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줘야 되냐면 바로 비타민을 먹어줘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여기 빨간색 칸을 보시면 비타민 B군을 먹어줘야 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먹어줘야지 우리가 이 중금속 배출이나 이런 걸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해산수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항산화제를 섭취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은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면 독수가 나가서 그 다음에 순환이 잘 되니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굳이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보시면 형형색색 여기서 중요한 건 형형색색인데 형형색색의 과일과 야채를 충분하게 하루에 여러분의 얼굴만한 사이즈의 접시를 5접시 이상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또 문제는 식품으로 여러분 부족해요. 저는 농사꾼의 딸입니다. 농사꾼의 딸인데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뭘 많이 하냐면 미네랄을 죽입니다. 밑에 벌레도 잡아야 되고 잡초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비료 사용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토양하고 현재의 토양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미네랄이 많이 죽은 요즘이 사실은 좀 슬픈 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패턴을 보세요. 어제 먹은 거 오늘도 먹고 오늘 먹은 거 내일도 먹고 또 묶어놨다가 또 먹고 이렇게 먹는 게 사실은 요즘에 식사 패턴이고 서구화된 식사 문화 이거 없으면 우리가 또 안 되죠.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잦은 외식 그 다음에 배달앱 어제도 여러분 시켜 드셨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 이걸 너무너무너무 범람할 정도로 많이 먹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50년 전에 먹었던 과일과 채소에 영양소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저는 사과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사실은 사과를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옛날에 과거에 50년대에 먹었던 사과 하나의 철분값이 똑같으려면 글쎄 하루에 26개로 먹어야 된대요. 가능하실까요 26개? 저 3개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6개 어렵죠. 그리고 저희 가족은 4인 가족입니다. 4인 가족. 그럼 그들이 다 철분을 사과로 섭취를 하려면 몇 개 있어야 돼요? 100개. 그럼 사과 하나예요 여러분.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거를 100개를 내가 하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토마토도 그렇고 브로콜리, 감자 이런 것들도 과거 대비 영양소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식품으로 영양소를 채운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되냐면 하버드대 하버드보건대학에서는 음식 프라미드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2002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동그라미 쳐져있는 부분을 여러분 주의깊게 보시면 되는데 종합영양제랑 비타민 D를 섭취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종합비타민 어떤 거 먹어야 될까요? 네 시중에서 선전하는 거 과거에 제가 그렇게 먹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큰 A사를 오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몸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홈시핑에서 또 선전하는 거 또 덤핑 세일을 하게 되면 또 사 먹고 그렇게 했었고 효과가 없으면 또 버리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영양제는 필요한지 알겠어.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라는 거를 누군가가 알려준다고 하면 그걸 내가 선택해서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유산화라는 회사에 영양제를 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제3회 기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먹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FDA인데 미국 FDA로부터 의약품 제조실화에 인증을 받았고요. 유산화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오늘이네요. 오늘 그 뭐냐 올림픽 선수들 선수들이 자기들의 기량을 뽐내서 지금 메달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도핑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핑 테스트로부터 안전하다는 이렇게 NSF 인폼드 초이스 이런 인증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USP하고 TGA는 뭐냐면 미국의 약전에도 인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TGA는 호주 호주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여기에서도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돼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트늄 플러스인데 플래트늄 플러스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은 좀 면밀하게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명한 박사들이 영양제 어떻게 선택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영양제 비구 과이드북에 나와있는 상위에 있는 링크되어 있는 영양제를 섭취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헬스펙이 플래트늄 플러스라는 등급을 받아서 20년 동안 1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영양제를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컨슈머 랩인데 이거는 제품에 대한 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의 함량 그 다음에 라벨 순도를 순도의 정확성 등을 테스트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오픈하는 제3의 독립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증받은 제품이라면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먹어야 하겠죠.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유산화입니다. 유산화는 진정한 건강이라는 건강을 정말 건강에 다고요. 진정한 마음이 답니다. 이런 제품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유산화는 150명의 연구진이 정말 세포에 지착하면서 한 가지 제품을 연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제품이어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면역학 기능약 생유기학 영양학 이런 박사님들이 R&D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계속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그 다음에 유산화는 인하우스 제조시설을 갖고 있어서 의약품 제조시설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저희가 먹는 여러분의 오늘 먹은 헬스팩 그 다음에 유산이멀지나 그 다음에 C300이나 이런 거 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여기 가보고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회사가 실제로 있다니 놀랍다. 이런 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미국하고 캐나다 CPS하고 PDR이라는 약사하고 의사들이 보는 편람에 유산화의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과 같은 효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먹겠어요? 5천명이 넘는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이 경기하면서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 여러분이 보시면 28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파리 올림픽에 5천명이 넘는 엘리트 선수 중에 284명 정도가 지금 올림픽에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유럽하고 미국 컨벤션이 있는 그때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간 발표 이거는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280명 정도 되는 스포츠 선수 중에 금메달 28개 그 다음에 실버 27개 그리고 뭡니까 저게 브론즈 동메달이 18개를 받았대요. 글쎄 284명 하나의 나라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참가 인원이 284명인데 메달을 저만큼 많이 땄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보니까 지금 1등이 캐나다만이라 어딥니까 중국이더라고요. 중국이고 그 다음에 2등이 미국이에요. 3등이 유산화 나라가 탈 수 있는 거예요. 인원 대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전하게 즐겁게 간단하게 유산화를 먹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트렌드인데요. 여러분 이건 쿠팡의 한 페이지예요. 제가 여기에서 단이라고 쳐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단백질 바 단백질 단백질 음료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많은 듣보잡에 사실은 단백질 잔나 음료나 바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사실은 충분히 많이 먹어야 돼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단백질의 이거는 쉽게 먹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니까 이걸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먹습니다. 어떤 걸 먹냐면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시중에 있는 많은 단백질 제가 근육 강화제에 의약품 성분이나 불법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 주의를 하세요 라는 얘기를 어제도 뉴스에서 사실은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다 복용하게 되면 심장마비 뇌졸증 동력경화 간송상 그 다음에 암 등등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했냐면 안전 왜냐하면 내가 먹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안전이 가장 우선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가장 안전한 뉴트륨을 액티브를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뉴트륨을 액티름은 충분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기초 영양에 무조건 처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양은 풍부하게 그런데 몸은 엄청 가벼워져요. 제가 이거 먹고 살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열량이 235kcal이래요. 그리고 이걸 먹게 되면 근육하고 결합 조직에 구성이 되고 단백질 20g이나 보충을 하기 때문에 이걸 3번 먹게 되면 60g의 단백질 보충이 가능하고요. 식이섬유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비타민하고 미네률까지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건 이 아래에 보면 당조절 GI 지수가 9다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이건 무조건 저는 100% 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넌 GMO는 유전자 변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이들한테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종 조절용 조제식품 부분에서 4년 연속 뉴트리밀 액티브가 수상을 했고요. 여기 주관이 어디냐면 보건복지와 뭐하고 잘 보이진 않는데 식약처야 거기에서 안전하게 계속 상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먹어요? 뉴트리밀 액티브? 제가 먹습니다. 제가 먹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먹고 운동하면서도 먹고 휴대하면서도 먹고 들고다니서 오늘도 먹었어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긴장이 되니까 제가 뉴밀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고요. 그 다음에 계속 타먹으니까 흔들어 먹으니까 지겨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쿠키도 만들고 비스킷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무튼 맛은 굉장히 맛있어요. 모양은 저는 이렇게 이쁘게는 안 나오던데 이렇게 그래서 안전하고 즐겁게 간단하게 먹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누가 먹냐면 우리의 이정우 선수가 쉽고 간단하고 안전하니까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정우 선수뿐만 아니라 저렇게 예쁜 손현재 선수도 먹고요. 저 밑에 분은 제가 이름을 뭔지 모르겠네. 이분이 또 뉴트리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인터뷰상에 나와있습니다. 이분도 운동 경기 도중에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충분한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기초 영양인 헬스펙인데 이거는 네 요거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헬스펙이 갖고 있는 스펙이에요. 제가 이거 현주 골드님 좀 흉내를 내볼게요. 헐 스펙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스펙이 좋은 헬스펙입니다. 그래서 헬스펙은 토탈케어이고요. 또 토탈케어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걸 먹어도 화장실을 잘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해독하고 혈행, 간 중금속 배출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뼈, 두뇌, 피부, 눈, 신경 그냥 면역하고 당 조절까지 꼭 먹어야 되는 헬스펙이고요. 그냥 항산화와 항암, 항염까지 도움이 되는 헬스펙입니다. 그래서 헬스펙도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 종합비타민 부분 6년 연속 1등 계속 계속 상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음식으로 만약에 이걸 먹는다라고 계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자 210개래요. 글쎄 세상에 감자가 아무리 맛있어도 210개 먹으면 살집니다. 그 다음에 닭 29마리 먹을 수 있을까요? 바나나 조금 좋아하는 거 23개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13개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란 20개 이거를 모두 다 먹는 게 헬스펙 두 포를 먹는 거래요.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헬스펙 헬스펙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펙 을 먹으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거라고 되어 있고 특히 셀레니움 몰디브데인 크롬은 굉장히 고가의 미네랄이에요. 이걸 먹어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하면 인셀리전스 기술력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인셀리전스 기술력을 구글에 입력을 하면 생명 연장 연장 전달 기술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세포가 건강해지고 세포가 젊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어지는 영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어지는 비타민 드시려면 헬스펙 여러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먹는다고요? 우리의 이정우 선수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이번에 동메달 땄어요. 너무 예쁘고 말도 잘 조곤조곤 하시고 그러시던데 전지희 선수도 헬스펙을 너무 좋아한다고 인터뷰까지 했죠.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불포화 지방산 이것도 오메가네요. 오메가는 꼭 먹어야 되는 기초 영양이 들어가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오마가 먹어줘야 되죠. EPA하고 DH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중 중성지질 혈행 개선을 도움받으려면 오마가를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돼요. 혈행뿐만 아니라 눈이 건조하거나 기억력 기억력 개선이 필요하신 분 많이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비린내가 늘 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유산화에서는 네모노일을 넣음으로써 상큼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산화 방지를 위해서 비타민 E와 그 다음에 활성 비타민 D까지 흡수를 위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오메가는 바로 중금속에 대한 안전 여부예요.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좋은지 증거대바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컨슈벨의 승인을 계속 계속 획도하고 있어요. 이런 오메가라면 우리 가족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이정우 선수 먹고 있고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면역인데 유해 선수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를 꼭 먹어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이게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프로우라바논 C300, C600은 항염, 항알러지, 항바이러스에 탁월하죠. 그래서 여러분 비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는 저희 집에 이거 사실은 약은 아닌데 약과 같아서 상비약처럼 항상 늘 지니고 다녀요. 그리고 목이 아프거나 이러면 수시로 빨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코키논 상봉은 코엔자인 큐텐이죠. 코엔자인 큐텐은 에너지 대세에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슈머랩의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부스터 C600은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에너지가 급 갑자기 올려야 되는데 톡 털어먹어도 되고요. 근데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한 우리 이정우 선수 먹고 있네요. C300도 먹고 있고 이렇게 부스터 C600도 먹고 있으니 참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 건강인데 장이 편안해야 모든 게 만사가 형통이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표시하긴 했는데 화이버지 플러스 콜레스테롤 개선이나 요즘은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이 응가 때문에 사실 고상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화이버지 플러스를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도 계속 계속 얘가 제품에 날개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고서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은 프로바이오틱은 100억 마리 유산균 LGG하고 BB12균이 장까지 끝까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 명품 군주를 갖고 있죠. 이것 또한 컨슈머링 인증을 받은 획득을 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이런 것들로 여러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너무 더워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수분도 물에도 여러분 질이 있습니다. 아무 물이나 드시면 안되고요. 어떻게 잘못 먹게 되면 수분이 더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질에 수분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이거 그 다음에 허브티 믹스인데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는 신속하게 전해질 수분하고 전해질을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 중이나 운동 후나 수분 발란스를 위해서 무조건 여러분 드셔보세요. 그리고 칼슘하고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전해질 보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카페인하고 인공양 인공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먹으면 이게 완전히 정말 꿀맛입니다. 그리고 허브티 믹스인데 저는 허브티 믹스를 엄청 또 사랑합니다. 허브티 믹스는 페파넨트하고 생강 감촛불이 요런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갈증하고 피로하고 건조한 피부 개선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일해서 아침에 피부가 반짝거리나 봐요. 아침마다 한 잔씩 제가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화에 진짜 도움이 되어서 아침에 저는 프로파이팅 먹은 다음에 이걸 따끈하게 온도에 상관없이 따끈하게 먹게 되면 정말 컴다운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카페인하고 설탕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커피를 좋아하는 저하계는 굉장히 대체 음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어요. 이게 보면 꿀조합이라고 제가 표시했죠. C 부스터 C 600 이랑 미네랄 드림클을 이렇게 흔들어서 시원하게 마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행 갈 때도 저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피부광은 덤입니다.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저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이정우 선수도 이런 어떻게 할게 또 먹고 있네요. 먹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 미네랄인데 마스터 미네랄 바로 마그네슘이더라고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만 먹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1대1 배합으로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뼈 건강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 이완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요즘 그다음에 집중력 강화 그리고 ADHD의 성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즘 헬시 라이프 스타일을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지방 연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은 조금 더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먹었게요 안 먹었게요. 아침에도 3알 점심에도 3알 바로 직전에 4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마그네칼디 이렇게 먹어줘야 됩니다. 장 연동하고 변비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주 착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스터 미네랄 마그네칼디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이렇게 딱 먹기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숨쉬기 운동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근력 운동도 해야 돼요. 여기 약간 얼굴 지금 눈빛이 약간 흐려지신 분이 계세요.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려고 하려면 또 돈도 내야 되나 또 PT도 받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샤워도 해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뺏겨. 다 핑계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산소도 필요하고요. 근력 운동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체로 뭘 소개를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런닝메이트처럼 저를 움직이게 해주는 게 있어요. 유산화에서 이걸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인바디 런닝메이트예요. 제가 운동 메이트처럼 추가 비용 없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그 다음에 내가 옷을 어떤 걸 입고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 혼자 하니까 춤 저기 보면 뱃살 쏙 빠지는 댄스 있는데 저는 원래 춤추는 걸 잘 못하는데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힙운동 이런 것도 이쁜의 런닝메이트와 같이 운동 메이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해자, 마그네칼트, 수분까지 보충하시고 이거를 여러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유산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산화, 헬시 라이프 스타일 이거 챌린지라고 표시했지만 사실은 챌린지 빼고라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든 그 제품들이 여기 안에 다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 채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런닝메이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춤추는 거 요구하는 거 이렇게 굉장히 재밌고 뭐라고 해야 돼 인플루언스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가 그냥 운동만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돈도 이렇게 준대요. 600만 원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600만 원 도전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200만 원이라도 하물며 내 옆에 있는 짝꿍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체지망도 빠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페이백이 또 되는 것도 있죠. 선물까지 그 다음에 상금까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양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마음은 제가 표시하지 않았는데 운동을 하니까 여러분 내 친구가 생겨서 그들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이렇게 나누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 5기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 5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4기 마무리 잘 하시고 아직 2주도 안 지났어요. 끝내시면 안 돼요. 마무리 잘 하시고 5기도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